이동준 훈련병에서 이제 분대장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? 살았다 59살 된 이동준입니다 우리 병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소민기 대한민국의 나이 들어간 아저씨가 아니라 멋있는 남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오를 들었는데 수색대대인처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? 네 이상 멀어있지 않아도 되네 저는 아직은 조금 언뜻뜻합니다 훈련은 저에서 아직 나온 적은 안 돼가지고 정말 20년 전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베레모 탈모 해도 됩니다 탈모! 탈모! 여기 담배는 담배는 남아서 담배는 전혀 못 피우니까?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단 현상으로 지금 어지러움을 많이 취하고 있답니다 금단 현상으로 지금 어지러움을 많이 취하고 있답니다 금단 현상으로 지금 어지러움을 많이 취하고 있답니다 저쪽 엎드려요 20년 정도 되겠습니다 차 안을 상정하고 네 같이 가서 지금 바로 포장하고 지금 바로 포장하고 지금 바로 포장하고 지금 바로 포장하고 아우! 이게 아우! 아우! 자가우리가 이겨네 나아시죠 꿈에 그리던 첫 담배를 만끽하게 된 이병들 금연의 첫 흡연에 다들 미소가 가득합니다 빅!